싱가포르에서의 SARS-CoV-2 환자에서 역시 증상 전 감염 전파 사례들을 리뷰해서 올렸습니다 싱가포르는 1월 23일 날 첫 환자가 있고 3월 16일까지 243명의 환자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비교적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잘 한 나라 중에 하나죠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나라가 도시국가고 통제가 잘 된 거의 경찰국가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법칙서라든지 잘 지켜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잘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 클러스터 인펙션 집단적으로 발생한 7건에서 프리심토마틱 트랜스미션 증상이 있기 전에 무증상에서 양성이면서 코트린 사례를 보고한 겁니다 이 증상 전 감염 10명이 157명 지역사회 감염 사례의 6.4%를 일으켰다 4건의 뒷달 발생해서 노출 날짜가 확인이 됐는데 증상 시작 1에서 3일 사이에 증상 시작 하루에서 사흘 사이에 전 전파 사례를 지금 입증해서 논문으로 낸 겁니다 따라서 증상 전파는 코로나 통제에서 소셜 디스턴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우선은 클러스터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덱스 환자가 클러스터 A, B, C, D 해서 쭉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A 환자와 A1, A2 두 환자는 부부입니다 이 옅은 빗금이 있는 부분이 감염된 경우인데 이 두 분은 우한에서 싱가포르로 왔습니다 19일 날 두 번째 중간 정도 짙은 파란색이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2일 날 A1 환자는 아주 짙은 색깔의 네모는 증상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22일에 시작됐고 A2 환자는 24일에 시작됐습니다 밑에 3명 A3부터 4, 5는 2차 감염자인데 지금 A3번 환자는 보시면 23일 날 발병이 됐죠 그래서 교회에서 A1 또는 A2 환자와 노출을 하면서 감염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4, A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1 환자가 22일 날 증상이 시작됐으니까 19일, 3일 전에는 교회에 참석을 했지만 증상이 없었어요 이 증상이 있기 3일 전에 교회 예배 참석에서 이미 바이러스를 분비하면서 나머지 환자들한테 퍼뜨렸다는 거죠 나머지 환자들은 다른데 코로나19에 노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교회만 노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클러스터 A에서 증상 전 3일제부터 2차 감염이 전파됐다고 근거되는 거고요 두 번째 클러스터 B의 경우도 B1 환자가 인덱스 환자입니다 15일 날 B1 환자는 다른 데서 코로나19에 노출됐습니다 극진 환자와 그러면서 24일 날 노래교실에 참석을 했어요 24일 날 노래교실 참석하고 26일 날 증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B2 환자가 24일 날 같은 노래교실에서 B1 환자와 같이 접촉을 했죠 그러니까 B1 환자가 26일 날 증상 시작이니까 증상 시작이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노래교실에서 B2 환자한테 바이러스를 전염시켰고 29일 날 B2 환자는 증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증상 전, 이틀 전에 노출을 해서 전파가 됐다는 하나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C1, C2는 클러스터 부부입니다 C1 환자가 26일 날 노출이 되고 27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이 부부니까 거의 매일 노출을 한 거죠 그러면서 5일 날 둘 다 증상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클러스터 D의 경우도 부부입니다 부부에서 비슷한 경과로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면 F 같은 경우는 F1 첫 인덱스 환자가 27일 날 확진자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교회에 참석했고 예배 3월 3일 날 이틀 뒤에 증상이 시작됐죠 그래서 3월 1일 날 교회에 같이 참석했던 F2와 F3 두 명의 접촉자에서 각각 3일, 5일에 증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 F1 환자가 증상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교회에서 이미 증상 전 전파를 시켰다 그렇게 여기서는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건의 클러스터에서 각각 사례를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일에서 증상 시작 전 1일에서 3일 전에 증상은 없지만 바이러스가 분비해서 주변에 2차 감염을 시켰다는 근거가 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논문, 워싱턴주의 킹카운트의 요양원에서의 환자 분석 그거 다 마찬가지로 증상 시작 전 무증상 시기에 감염 전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노출이 돼서 증상 시작되기 전에 콧물이나 이런 데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걸 본인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 마스크로 해서 앱으로 전염시키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은 건강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전염 오는 것을 본인이 마스크 착용으로 손쉽게 함께 예방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위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유증상 코로나19 환자를 주로 조기 발견, 격리, 밀접적 접촉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역학적 통제수단, 방역수단이긴 한데 이 증상 전, 또 무증상 전파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서 접촉자 추적을 증상 전 이틀 전부터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도 상당히 방역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리고 실제 방역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무증상 감염 전파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금부터는